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의 슈민입니다.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네 올 2023년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 엑소엘과 함께할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엑소엘 메리 크리스마스! 해피 뉴 이어!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듯! 사랑해요!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네 여러분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. 저희 엑소와도 함께 다같이 한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밥 많이 먹고 감기 조심하세요! 안녕! 메리 크리스마스! 네 여러분 2023년의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찾아오게 됐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2023년도 거의 끝이 나가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! 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하세요 엑소엘 여러분들!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고생했고 또 저랑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연말 잘 보내고 우리 2024년에는 더 많이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더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잘 보내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네 날씨가 많이 춥겠지만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행복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세요 여러분! 안녕! 메리 크리스마스! 네 여러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